네 여야 대표 정치인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을 살펴보는 격조 한판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님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새롭게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화로 뵙는데 오늘 드디어 스튜디오 나오셨어요 최영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 작가님 김수상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이제 여당 의원이 되셨습니다 2주차 되셨는데 여당 의원으로서 소회랄까요 소감이 어떠신지 근데 이제 여당이라는 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어떤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가 아주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전히 소수당의 지위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과거에는 저희들이 소수 야당이니까 저희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를 해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과반수가 됐기 때문에 떼지도 않고 지금 총리 인준 청문조차 표결도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소수당이다 우리 국회가 힘이 아주 커졌다는 사실 그리고 국회에서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더 절감되고 여당이라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당 정체성보다는 소수당 정체성이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하신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의회에서 소수였을 때 여당이 잘했거든요 그런 걸로 더 분발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의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회주의라든가 또 대통령께서 특히 민주당 의석을 이렇게 코너를 다 돌면서 인사했던 거라든가 다음에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은 사실은 과거에는 고승과 야유도 그랬습니다 대통령 연설을 할 때? 네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런데 특히 정치적으로 아주 격렬한 대립이 있을 때는 그런 적도 있었고 했는데 없었고 또 민주당 의석에서도 상당히 많은 박수와 기립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좀 영선 국회 경력이 전혀 없는 대통령이 의회에서 협치를 요청하고 또 굉장히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과거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같이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민주당 의원들에서도 좀 다소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나라가 아주 어렵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은 또 이전에는 본 무슨 시정연설이 상당히 길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어제는 그런 의회주의와 협치와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한 구절하고 한 대목하고 다음은 이제 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이었거든요 지금 추경이 왜 필요하다 추경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 누구누구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한 15분 정도 했나요? 굉장히 좀 짧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짧고 강렬한 그런 메시지도 생각합니다 협치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협치를 위해서 민주당에 들고 온 보따리로는 저희가 뭘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진정성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소주와 김치찌개 소주는 김치찌개 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은 혼밥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매우 즐겨하시고 또 사실은 식사를 하면서 혹은 막걸리라도 곁들이면 굉장히 호감도가 좀 뜻밖의 있는 분입니다 뜻밖은 아니지만 진심이 나와버렸어요 갑자기 순간 막걸려 주시고 마음이 바뀌신데 그게 아니라 검찰총장 출신이 다들 무서워하는데 그건 굉장히 소탈하고 또 막걸리 드시면서 이야기도 잘하시고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조금 민주당으로서는 좀 방장하기는 좀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청문회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어렵겠지만 저는 이분은 사실은 우리 당 국민의힘의 큰 물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셨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아마 그 개념 속에는 당파의식이라든가 이런 건 좀 드물 겁니다 정치 출신 아니셔서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고 거기서 당석과 낙선을 거듭하고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청문회 첫 정국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제 만든 조각 과정에 대한 야당 지금 민주당과의 의견 때문에 조금 불편하겠지만 난 이 시기가 지나면은 아마 민주당도 상당히 이해하고 특히나 이 문제는 뭐냐면요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11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167석 그리고 좀 합치면 한 70, 80석 되는 민주당과 범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이런 정치 상황이 없었습니다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국정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진정성과 이걸 떠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있으신데 지금 한동훈 장관까지 임명을 하셔서 남은 카드가 별로 없어서 그럼 수반에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이 좀 양해를 해주셔서 실제로 대통령께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도 다 놀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느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네 저하고도 몇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오늘 장관이 됐죠 이분은 사실 이분은 역대 법무부 장관이랑은 다릅니다 검사 수사 지휘권을 없애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검찰의 예산권을 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을 예산으로 가지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예산권을 돌려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됩니다 과거는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예결위에 경찰청장과 함께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민주당의 호된 질책과 견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 왜 시켰느냐 사실은 수원지검장이나 서울지검장 시켰으면 아마 더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켰으면 그래서 초기에 인선 배경을 두고서 칼을 뺏고 일을 시키려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대통령이나 한 장관이나 어떤 엄청난 스티그마를 할까 낙인이 지켜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낙인이 굉장히 억울한 낙인 검찰주의자라든가 이런 낙인인데 동시에 엄청난 큰 정치적 자산이죠 그렇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온갖 수사도 다 받아보고 자천도 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짧게 하자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한테는 제일 맞는 자리가 우리나라의 법제 선진화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무슨 가벌관계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또 원청과 하청의 관계 또 어떤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재산권을 이렇게 대기업이 무슨 하청 주면서 뺏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공정경쟁 질서 공정거래법 또 독점규제 이런 강력한 법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의외로 미국과 법무 협력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그게 지적재산권 문제인데 지적재산권이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이죠 어떤 공정거래 규제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왜 대중소기업 간의 격찰이 큰 거 왜 우리가 중소기업은 이렇게 대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망이 많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저렇게 자유로운 기업이 성장하고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바로 그런 강력한 법제가 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미국 로스쿨을 다녔습니다 콜롬비아 로스쿨을 다녔죠 미국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영어가 상당히 유창하답니다 저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영어를 잘한다는 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향해서 했던 것이 이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대통령이 이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장관은 한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아마 절반 정도를 외국에서 이런 선진법제를 협의하고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 건 정말 맞나요?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어떤 통로로서 수사지휘의 통로로서 이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선 법제 선진법제를 만드는 거 또 이민법 또 하나는 뭐냐면 국적법 문제죠 또 하나 요즘은 국가소송 대응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런 거 하실 분이 한동훈 후보자 한 명밖에 없냐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대통령이 아는 분 중에서는 의원님이 부지불식간에 인사 원칙을 폭로를 하셨네요 아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아는 분 중에 인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에 당신의 인사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회가 청문을 하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국회가 사실은 반대를 하더라도 그 장관을 임명 못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이제 그럼 총리 인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은 종리 인준 표결을 고리로 몇 분을 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장관 후보자 싹 다 임명하신 정호영 후보자 한 분 아직 남았습니다 지켜보시죠 지켜보시라는 건 맞아 중의적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국민 여론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최소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이시원 공직비서관을 경질해야 한다 공직기강비서관 그런 여론도 들으시겠죠 제가 비수관 인사까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는 아까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35번이나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철저하게 국가기관이 유린한 사건과 연루돼 있고 유송 사건 그런데 그건 조금 보면 수사기관은 사실 검사가 아니었고 기소를 담당했는데 기소에서 그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걸 누락시켰느냐 그걸 알면서도 그랬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시원 검사가 수사 과정부터 같이 하지 않았나요 아마 국정원 수사였을 겁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려면 다 봐야 될 거 합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미 바깥에서는 이게 조작이 됐느니 뭐가 됐느니 고문을 받았느니 이런 얘기도 막 나올 때인데 그다음에 결국은 이분이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공직기강비서관에 어울리는 자리인지 모르겠고요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또 하나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쓴 시 한번 읽어보셨나요 봤습니다 보니까 약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의원님 정말 소식하게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분들과 그런 분들이 비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 여론도 다 들으실 테고 그 여론 누가 전해 주십니까 대통령께 지금 우리 진재순이 전화하시고 한판 선구가 여론에 미친 경향이 얼마나 큽니까 다 지금 듣고 계시게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듣고 또 우리 여당 우리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듣고 여러 또 여론 형성청들이 듣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우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소통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굉장히 한동훈 장관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소통령이 안 될 것이다 그럴 수가 없고요 총리가 이제 다 책임 총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정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두 가지 신뢰가 있는데 하나는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영선 대통령 의원이지만 지금 국회 상황이 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치와 의회주의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는 거 하나하고 의회주의라는 것은 물론 의회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독주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정한 대로 국무회의와 그래서 장관들을 직접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어쨌든 좀 실력을 했는지 해서 어쨌든 구성함 같은데 지금 나라가 상당히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뭘 모르면서 다 결정하고 선입견으로 정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다 장관, 책임 장관, 책임 총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 점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바라는 확신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어떤 미득이어서야 되고 원칙이어서야 되기도 하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인사하려면 민주당은 뭔가 받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물밑에서라도 뭔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수상에서 그렇게 아무렇게 지금 뭐 마음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오랫동안 정치라는 것이 또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이니까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러나 시간이 국민들이 여론도 그런 것 같거든요 일단은 무슨 차를 출발시킨 뒤에 예전에 트루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대통령 책상 위에 딱 머물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에 책임도 지어야 되고 대통령이 어쨌거나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이 뭘 하게끔 시켜놓고 해줘야 되는가 싶고 다음에 지금 약간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의 힘을 조금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과소? 예. 민주당은 우리 국회가 점차 힘이 커지고 있고 힘이 실제로 큽니다 그리고 또 167석, 177석 가까운 민주당의 힘은 개헌 말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 할 수 있고 또 종종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과거에 우리가 다수당일 때는 국회 선진화법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불리한 일을 자처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국회 선진화법의 좋은 지지를 약간 좀 조금 변칙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 법사회도 주고 또 다수당이 뭘 가고 이 당은 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주고 그렇지만 그런 룰을 어겨도 아무런 무슨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현실은 현실이니까 우리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민주당을 상대로 열심히 협치의 노력도 요청을 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민주당도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그런 시대가 아니다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규모라든가 국회라는 큰 집단지성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너무 힘겨루기로 보지 말고 힘겨루기로 치면 민주당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책임 있게 함께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끌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세요 전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긴 했지만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예 지금 부인을 한 상황에 전화 통한 적 없다 대통령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근거가 있겠죠 대통령실의 말을 미래에 안겼을 때겠습니까 왜냐하면 후속에 계속 부도가 나오고 갈 텐데 그런 난처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겠죠 의원님도 대변인실에 많이 계셨으니까 그 정도 대변인실에서 입장에 나온 거면 정말 책임 있는 근거를 갖고 말했을 것이다 보통 이제 ncnd를 가거나 또는 뭐 확인해봐야겠다든가 여러 가지 답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저게 제 이론이었습니다 13일에 듣고 16일까지 ncnd로 가다가 뒤늦게 부인하신 게 이게 뭔가 있으니까 부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건 직접 통화를 했다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당선자와 직접 통화를 했다니까 그런데 그걸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 사안이 커지니까 직접 확인한 뒤에 대변인이 이야기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님 지금 지방선거 판세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힘에게 유일하게 가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는 좀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게 어느 조사입니까 조사를 보면 국정안정 이게 바로 대통령선거 이후에 3개월 뒤에 일어나다 보니까 국정안정이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많다 그래요 견제심리보다는 서울도 그렇고 인처도 그렇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모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sbs 이론조사였네요 여전자 여론조사를 보면 그리고 또 대통령의 이제 지임사하고 시정연설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도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칠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지역으로서는 지금 사실 서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지역 마산의 국회원이어서 나는데 정말 지역은 어렵거든요 아마 인천만 가도 어렵다 그럴 겁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한 지역을 살리는 문제 누가 지역을 살리는 적임자인가 문제 또 그런 과정에서 보통 보면 그래도 여당 대통령과 같은 정당의 후보가 지역을 살리는 적임자 아니냐라는 또 이런 민심심리도 있죠 그러나 민주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민주당 지사 시장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협력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협력이 되기 때문에 누가 정말 시정과 도정을 잘 이끌 사람인지에 대한 또 그 능력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대 3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반대로 민주당을 향해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의원님은 그 정도 승리까지도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말로가 그런데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지역구가 경기도지사 선거예요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후보가 굉장히 경합하고 있습니다 1% 내로 적전하고 있는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무소속 강영석 후보가 의미 있는 숫자로 나오면서 강영석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그건 사실은 난 참 부족질하다 봅니다 그리고 정당의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를 정하고 나면 그걸 정당이 아닌 것과 하는 것 정당의 존재 의미 또 정당의 모든 경선 과정이나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성질이 사실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철수 후보하고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대성적이 있는 판단에 의해서 사실상의 단일이라고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그래서 어쨌든 큰 정당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것과 다음에 그게 방송토론에 출연하는 날 정도의 특거리로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지지율이라는 것도 투표율하고 또 실제 그거와 또 다른 것인데 이게 언론으로서 볼 때는 상당히 재미있는 소재지만 저희 정당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재미가 하나도 없으시군요 재미가 없는 주제죠 그리고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는 국민의힘의 의원님은 처음 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좀 예를 들어서 김은혜 후보도 도민의 의견을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 안 하시는데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우리 김은혜 후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입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게 원칙 아닌가요 맞죠 맞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강영석 후보의 용퇴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그렇죠 스스로 그냥 본인도 보수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의원님도 그 정도 모양새면 좋겠다라는 판단이십니까 또 강영석 변호사의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또 멋진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멋진 방법?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공당에서 또 공당에 계신 분들이 또 물러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보기 좋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본인도 한번 일단 대비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더 크게 더 큰 정치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영석 후보 같은 경우는 복당만 시켜주면 뭔가 좀 마음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또 윤석 대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풀릴 수 있습니까 그 이제 우리 당은 당규랑 있어서 우리가 고무줄처럼 그걸 느리고 줄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번에 하다 못해 우리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때도 공천에 그리고 기준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욱이 지금 또 그렇게 유명한 분의 복당에 대해서 그걸 어떤 때는 안 된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된다 그랬다가 하는 고무줄 척도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만일 해소된다면 될 테고 그 기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조금 그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좀 난처하시는 것 같아요 난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니까 이재명 후보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셨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등판 효과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난 그 민주당한테 그게 도움이 될 것인지 실제로 그 뭐 솔직하게 이제 우리도 또 아신한 의원들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민주당 내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말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말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왜 그렇게 서둘러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기도 하고 통상은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빨리 복귀하는 적이 없습니다 복귀하는 적이 없고 더욱이 지금은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것이 개항이라는 지역구가 당선되기는 딱 좋은 지역일지 모르지만 지방선거 전체에 미치는 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이니까 민주당이 판단할 일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왜 이렇게 서둘러는가에 대한 억울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의혹 같은 것도 성남시장 또 경기지사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만일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경기도에서 심판을 한 번 받겠다든가 했으면 사실 그거는 조금 명분이 그나마도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또 갑자기 그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경우도 참 뜨문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용고도 없는 더구나 지방선거 때문에 복을 하게 된 그 지역에 가게 된다는 것은 인천시민으로도 어떻게 생각할지 또 합니다 최용두 의원님과 만나고 있는데요 내일 5.18 기념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전원도 참여해달라 대통령의 당부도 했다고 의원님이 내려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지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원래 5.18에 대해서는 사실 5.18 묘역을 만든 것도 김영삼 대통령 신한국당 정부였습니다 우리당의 전신이죠 그다음에 12.12 5.18을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헌법재판을 통해서 또 실제로 역사적 단제를 한 것도 김영삼 정부자 신한국당 정부였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져 온 것인데 결코 새로운 건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심한 직후에 바로 5.18 총전에는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겠네요 상당히 또 특별한 해이고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5.18 정신이라는 것이 사실 아시아에서 빛나는 또 민주화 인권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함께 누려야 할 오히려 그것은 광주 전남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기념해야 될 그런 행사라는 점에서 당연히 다만 이제 몇 년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대통령 취임한 해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가서 뜻을 다시 새기고 그런 어떤 중요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도하신 대로 또 국민 통합에 또 귀한 메시지가 내일 잘 나오고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격조 한 판 처음 스튜디오 모셨는데요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고 매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격조 한 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